이번 영상에서는 숫자 3이라는 단어 원어민 발음 제대로 따라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기요를 보시면 번데기 모양의 발음기요죠. 이 사이로 혀끝이 나와야 하는데요. 내밀려고 하시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원어민들 편하게 하는 방법은요. 혀끝을 공기로 살짝 밉니다. 이 사이로 밀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요. 이 사이로 혀끝이 보여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내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이 왔습니다. 이 얼은요. 입술 앞으로 내밀어지고요.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당기는 이 입 모양과 혀 위치 준비를 하면서요. 약간 우 소리 있죠. 우의 약한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이 혀를 풀면서 하는 겁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이 소문자입니다. 이 라고 내는데요. 입꼬리를 당겨서 이 그러면 소리 연결합니다. 공기로 편하게 밀면서 three 이 발음에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three 네 이렇게 합니다.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발음 기어 천천히 발음하시면 three 이렇게 했죠. three 빨리 발음하시면 이 우 소리가 th랑 같이 합쳐져서요. three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면요. 공기가 많이 새어나가면서 th 쌍쇼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공기가 막히는 거 있죠. 막혀서 혀가 쏙 들어가면서 three three 하면 이 쌍디귿 소리처럼요. 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발음 다 맞습니다. th 소리가 더 많이 나게 three 이렇게 하는 발음도 맞고요. three 이렇게 하는 발음도 맞아요. 한글 표기로는 three 하지만요. 우 소리가 살짝 들어가야 원어민 발음이 됩니다. 하나 여기 비슷한 예인데요. 나무라는 단어 있죠. 트리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tree 이렇게 으 소리가 살짝 들어가는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에요. tree 해주시고 thre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발음으로 문장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3주 후에 도착할 거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it will arrive in three weeks 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느린 발음으로 두 번 하고요. 다음엔 이제 빨리 하는 발음으로 해 볼게요. It will arrive in three weeks 조금 빨리 합니다. It'll arrive in three weeks 두 번째 예문은 오전 3시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It's three o'clock in the morning 천천히 두 번 합니다. It's three o'clock in the morning It's three o'clock in the morning 조금 빨리 해 볼게요. It's three o'clock in the morning It's three o'clock in the morning 네 다음은요 폴버의 원어민 발음 네 명의 다른 발음요 각각 두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깐요. 영상 보시면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ractice Miss Perfect 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수색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